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일교차가 아주 심해요 저도 이제 감기에 걸려갖고 아 지금 복강경에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하고 출발 다시 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맙니다 루피 입니다 로크 에어 갔습니다 오늘 루씨가 2명이에요 토요팀이 그동안 가만히 보면 은근히 강해요 아니 은근히 강한게 아니고 사실 강해요 말도 없이 잘 닿아요 오늘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축축이 컸었는데 이제 한번씩 몸을 풉니다 살짝 닿았죠 장마님 아 늦었어요 롬프는 축축인데 오늘 따시님이 잘 안되요 따스님 동작이 아니었어요 어 뭐 안 죽었어요 예이씨 땡입니다 아 좋아요 이야 좋은데 로크님 로크님이야 뭐 땡이죠 오늘 안돼요 좋아요? 네 성공입니다 겨울에는 충분히 몸을 풀고 타야 부상 위험해서 이렇게 몸풀으라는 듯이 참 개그를 하고 있네요 자 로크님 앞바퀴는 살짝 비껴갔지만 뒷바퀴는 제대로 올라갔어요 추기 코스는 축대를 꼭 밟아야 돼요 안되는 날이네요 타스님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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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백마님 성공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생애 첫 번째? 아닌가요? 백마님이 생애 첫 번째로 이걸 성공했어요 나스님은 뭐 생에 뭐 한 100번쯤 되고 나이 들었어요 나스 내가 이런 거 안 쳐주는데 네 성공입니다 자 가스님도 생에 루피님 자 축축이 좌측에 있는 좌축축 도전임다 까지는 참 좋았는데 자 루피님 같은 루시에요 루피님하고 좌측축인데 활주로가 거의 없어서 오 좋아요 아 좋았는데 루크님 좀 전에 예능을 보여줬구요 예능은 한 번으로 뜻이에요 자 같은 루시고 루크님 동생 루피님 이제 난이도가 높으면 성공률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도 지겨울까봐 제가 많이 안 찍는데 좋아요 좋아요 아 루피님 도전합니다 루크님 네 아깝네요 루피님 어 됐다 와부 어딜지 흐zo 따시님 아 피오는 안 되네 pesальных 좋아요 그냥 병역기 치고 나갔어요 됐다 됐다 됐어 아이고 이거 아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이렇군요 아이고 여기가 아주 어려워 아 조금 조금 더 늦게 했어요 늦게 활주로가 없어도 너무 없죠 너무 없어요 활주로가 좋아요 요번에 좋아요 부드럽게 성공했습니다 이게 될 때는 참 매끄럽게 성공을 해요 겨울빈님이 이제 이 바이크를 성공하시는데 이 바이크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약간 흔들렸는데 아아 아아 이럴때가 제일 억울한거에요 mtv 이게 제일 억울한거에요 이게 지금 복권 복권에서 지금 한개가 틀린거에요 하하하하 저게 나신님이 오늘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니구요 과연 아 너무 너무 덜 가서 들었기 때문에 예 루쿤님이 예능이 좋아요 좀 전에 그 복권 1등에서 한개 틀려서 1등을 하하하하 못한거랑 똑같은거에요 진짜 굴한겁니다 좋아요 다시한번만 더 해봐요 좋아 쭉쭉 아 아 좋아요 좋 안좋아요 자 소나무 축대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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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축대 코스는 축대를 꼭 밟아야되요 저기 옆에 있는 바위를 밟으면 반측 되겠습니다 소축이 소나무가 상당히 방해되는 백만님도 도전합니다 백만님도 도전합니다 백만님이 카메라 울렁증이 있네 백만님이 카메라 울렁증이 있네 무표님 좋아요 아 끝에서 아유 아 따시님 코스 잘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코스가 중요해요 오늘 루크님 예능감 살아있어요 아 다 죽은 걸로 달렸어요 엄청나신분이에요 아 루크님 잘 들어왔어요 루피님 루피님 제가 지금 루크님하고 헷갈리는데 장마님 그렇지 아 잘 들어왔는데 예 잘 들어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거기서 끝에서 흔들렸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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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아유 그냥 밀고 올라갔으면 되는데 아 루피님 루시가 두명이라 제가 헷갈려요 장마님 아까 연습할때면 됐어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아 좋아요 아 아 루피님 아 요번에 좋아요 승키북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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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왜 내려 왜 내려 아 좀 빨리 썼었구요 됐다 그래 토 아 그렇지 아 끝에 가서 자 19군 위에 있는 낭곤불락 됐다 세계 최초로였습니다 세계 최초에요 이 바이크는 겨울빛님이 세계 최초로 성공했구요 이 바이크는 겨울빛님이 세계 최초로 성공했구요 네 도전입니다 가요 자 루프님 역광 역광이지만 루프님 오 가 가 가 아 저 바이크는 쉽지 않아요 한 번 장신님도 도전합니다 가겠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이 바이크고 저 바이크고 기술이 좋아야 되는거지 기술과 힘 네 자 장신님 아 자전거 앞대가리가 번쩍 번쩍 들려요 될 듯 될 듯 될 듯 아 몸이 기울어졌어 또 깨졌습니다 중심이 이러면 안되구요 좋아요 아다다다다다다 어림도 없어요 생만잎 어우 저 들리는거 맞죠 이정도로 각이 센 곳이에요 과연 세계 최초로 루피님 저 들리는거 봐요 번쩍번쩍 들려요 이제 루피님 이거 성함은 무동력 세계 최초 과연 좋다 좋다 가자 가자 아 거의 다 됐는데 20금위에요 20금위에요 아 없어요 없어요 호스만 제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기 27번 코스 은근히 까다로운 코스에요 쉽지 않아요 아 깔끔한 동작으로 성공했습니다 오늘 성적 좋아요 따시님 아직 한번도 성공 못한 코스 27번 코스 따시님 따시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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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생전처음 생전처음 성공했 센션 처음 따시님이 내내 안되다가 오늘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루크님 김과 기량의 루크님 아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금이 있어요 금 고수들은 금 오른쪽이에요 땡입니다 루 브라더스 루피님 아직 성공한 적 없습니다 루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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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라더스 둘 다섯 실패입니다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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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백만님 상급 코스로 못 먹어도 골을 외치고 과연 오오오 이게 제일 아까운거에요 내가 항상 이거 얘기하지마 99% 성공한거에요 다시 스프링쿨러 3번 코스가 좀 바뀌었어요 대단합니다 가스님 1번 코스 도전합니다 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살짝 자증감이 붙으셨어요 좋아요? 아 살렸어요 이대로 3번 코스 살짝 코스가 바뀌었어요 토요팀들 고수는 스프링클러 코스를 되게 좋아해요 100만 님이 이거 성공하면 대박인데 올라오면 무난해요 루크 님이 성공 못하면 내일 이대 선수가 이거 따먹으러 가요 3번이 까다로워졌죠? 3번이 까다로워졌는데 그냥 올라가야 돼 아아아아 이게 이게 아이고씨 여기 여기 그치 흘러가라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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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 코스가 다 망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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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니? 아아 하하하하하 어? 좋아요 아아 녹화에요 아씨님 작전을 바꿨어요 일단 올라와서 꺾는 작전으로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아아 한번 각을 좀 바꿨으면 어? 좋아요 아아 아아 오른쪽으로 다 왔어요 좋은 Cream 干입 아і 좋아요 처음엔 풀 스티 스티 한 전